아델리나 드미트리에브나 소트니코바는 러시아의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이다. 그녀는 2014년 올림픽 챔피언, 두 차례의 유럽 선수권대회 은메달리스트,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5개의 메달리스트, 4번이 러시아 선수권대회 챔피언이다.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2014년 동계올림픽에 참가하여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는 모스크바에 있는 집 근처 유즈니 아이스링크에서 4살에 스케이팅을 시작하였다. 7살이 나이에 그녀는 그녀의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진 cska에서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1년 뒤 옐레나 보도레조바 코치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다. 2008-2009 시즌 동안에 소트니코바는 2009년 러시아 선수권대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여 12살이 나이에 금메달을 땄다. 그녀는 2009년 러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도 우승을 하였다. 소트니코바는 국제빙상연맹의 나이 관련 규칙 때문에 2009-2010 시즌에 주니어 그랑프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소트니코바의 어머니는 소트니코바에게 그녀가 한 달 이르게 태어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스퍼트를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2010년 러시아 선수권 시니어에서 4위, 2010년 러시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6위로 떨어지게 된다. 2010-2011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메달리스트인 소트니코바와 옐리짜베타 툭타미쉐바 그리고 리지준 소트니코바는 2010-2011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에 데뷔하였다. 그녀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고 그녀가 우승을 한 2010년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파이널 참가 자격을 얻었다. 2011년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선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2위 그리고 롱 프로그램에서는 1위를 차지하며 두 번째 대회 우승을 했다. 그녀는 2011년 월드 주니어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그녀의 팀 동료 옐리짜베타 툭타미쉐바보다 앞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1년 컵 오브 차이나 isu 나이 관련 규칙에 따라 소트니코바는 비록 isu 선수권대회는 아니지만 2011-2012 시즌에 시니어 그랑프리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컵 오브 차이나와 컵 오브 러시아에서 열린 두 대회에 참가하였다. 그녀는 2011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 에서 그녀의 시즌을 시작하려 했지만 오프시즌 훈련 도중 다리 부상을 당해 기권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컵 오브 차이나와 컵 오브 러시아에서 동메달을 땄고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아사다 마오의 대회 포기로 여자 부문 대회 사상 첫 대체 선수가 되었다. 소트니코바는 2011 골든 스피노브 자그레브에 참가하여 금메달을 땄다. 2012년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쇼트 프로그램 1위, 롱 프로그램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녀의 대회 세 번째 우승을 하였다. 그 후 2012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땄다. 201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그녀는 팀동료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와 미국의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레이시 골드에 이어 동메달을 땄다. 소트니코바는 2012년 isu 세계팀 트로피의 러시아 대표팀 선수로 소집되었다. 그녀는 종합 4위로 마감하였고 그녀의 프리스케이트에서 113.57점을 거두며 시즌 최고 성적을 거뒀다. 소트니코바는 2012년 네베로른 트로피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그녀의 시즌을 시작하였다. 이번 시즌 그녀의 첫 크랑프리 대회는 2012년 스케이트 아메리카였다. 프리스케이트에서 그녀의 3-5-2-2-2-0 콤비네이션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점수를 받지 못하였다. 그래도 그녀는 미국 출신 선수들인 크리스티나 가오와 금메달리스트 애슐리 와그너에 이어 동메달을 수상했다. 그녀의 다음 대회 2012년 로스텔레콤컵에서 소트니코바는 5위를 기록하였다. 2013년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그녀는 옐레나 라디오노바와 옐리짜베타 투타미쉐바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하였다. 2013년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그녀는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 그리고 롱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하며 0.72점 차이로 금메달을 수상한 카롤리나 코스트너에 이어 종합 은메달을 차지했다. 소트니코바와 동메달리스트 옐리짜베타 투타미쉐바는 2006년에 에이리나 슬루치카야가 대회를 우승한 이후 러시아 국적의 유럽 선수권대회 첫 수상자들이다. 유럽 선수권대회 이후에 소트니코바는 스위스에서 열린 아트온 아이스에서 공연을 하였다. 그녀의 첫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9위를 하였다. 그녀의 두 번째 팀대회인 2013년 월드팀 트로피에 참가하여 여자 선수 4위를 기록하였다. 러시아 대표팀은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2014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훈장을 수여하였다. 소트니코바는 2013년 재팬오픈에서 팀 유럽에 참가하며 이번 시즌을 시작하였다. 그녀의 2013-14시즌 그랑프리 배정은 컵 오브 차이나였다. 그녀는 쇼트에서 1위 프리에서 3위를 기록하며 카롤리나 코스트너보다 앞선 은메달을 수상했다. 그녀의 다음 대회인 2013년 트로피 에릭 봉파르에서 쇼트 3위 프리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애슐리 와그너에 이어 은메달을 수상했다. 이러한 결과로 소트니코바는 그랑프리 파이널 출전권이 주어졌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녀는 쇼트 2위 프리 6위를 기록하며 종합 5위로 마감하였다. 2014년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쇼트 1위 프리 2위를 기록하며 율리아 리프니츠카야를 밀어내고 그녀의 네번째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녀의 두번째 유럽 선수권대회에서 쇼트 1위 프리에서 2위를 기록하며 종합점수 202.36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하였고 반면 리프니츠카야는 금메달을 수상했다. 그녀는 유럽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서 종합점수 200점을 넘긴 두번째 러시아 선수다. 소트니코바는 팀동료 리프니츠카야가 있는 2014년 동계올림픽 단체전 대회에는 선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와 함께 여자 개인전의 러시아 대표 선수로 선택되었다. 그녀는 여자 개인전에서 종합점수 224.59점으로 2010년 동계올림픽 챔피언 김연아와 2012년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카롤리나 코스트너를 5.48점을 앞서며 금메달을 수상하였다. 소트니코바는 쇼트에서는 김연아에게 0.28점이 뒤졌지만 프리에서 앞서며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녀는 금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에서 단체전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은 것이 여자 싱글 우승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다. 라고 말했다. 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의 우승은 올림픽 폐막 전날이 되었음에도 올림픽위원회의 경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는 전달되지 않았지만 이후 기자들의 논란을 발생시켰다. 몇몇 언론의 주장에서는 9명이 심판들 중에서 1명은 1998년 동계 올림픽 아이스댄싱에서 승부조작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며 또 다른 이는 러시아 피겨연맹의 전 회장의 부인이므로 심판들의 판정이 러시아 참가자가 유리하게 판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2월 21일 뉴욕타임즈는 소트니코바의 우승은 그녀의 기술 점수들을 기반으로 한 정당한 판정이었다고 했다. 뉴욕타임즈의 분리된 기사에서 소트니코바가 더블 루프 점프 착지 때 작은 실수를 했음을 인정하였지만 그녀의 구성 방식이 7번이 트리플 점프를 하는 등 내용상 도전적이었다고 했다. 1984년 올림픽 챔피언 스콧 해밀턴은 소트니코바는 롱 프로그램에서 그녀의 감정 조절을 못하여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올림픽에서는 잘해내었다. 소트니코바의 연기가 심미적인 관점에서 김연아의 연기보다는 별로일지라도 소트니코바는 충실하게 심판들이 원하는 항목들을 채워나갔다. 고 말했다. 1994년 1998년 올림픽 남자 싱글 은메달리스트 엘비스 스토이코는 판정이 공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2014년 2월 24일에 친선훈장을 수여받았다. 소트니코바는 로스텔레콤컵과 nhk 트로피에 참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발목인대가 찢어지는 부상 때문에 기권하였다. 그녀의 아버지 드미트리는 경찰관이며 어머니 올가는 주부이며 판초기를 하고 있다. 그녀의 증조할아버지 알렉산드르 코체토프는 제2차 세계대전 소련 영웅이다. 소트니코바는 전교생의 절반이 운동선수인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녀는 코치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체육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녀의 2살 어린 여동생 마리아는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을 앓고 있고 소트니코바는 그녀의 여동생이 자신의 선수 경력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고 언급하였다. 소트니코바는 피겨스케이팅을 자신의 자매를 도울 수 있는 일로 보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아사다 마오를 존경한다고 했다. 2014년 8월 9일 일본 지상파 tbs2 예능 프로그램 불꽃체육회에서 피겨선수 겸 아역배우인 혼다 미우와 함께 교토를 관광했다. 이 방송에서 아사다 마오를 존경한다고 밝혔던 소트니코바는 이날 방송에서도 아사다 마오는 좋은 라이벌이지만 링크 밖에서는 친구 이상의 존재라면서 아사다가 휴식에 들어갔는데 계속 선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4 동계올림픽 포디움에서의 소트니코바 2012년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의 소트니코바 2013년 트로피 에릭 봉파르 갈라 프로그램에서 연기중인 소트니코바 2012년 로스텔레콤컵에서의 소트니코바 2010-2011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의 소트니코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